아기야 가자. 아 저 저요? 아기야 가자. 지켜줘! 빨리 타! 안 계시면 우리! 사장님 부각이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can이 받는다. 도전해zza. 그는 바지로치. 그가 안에서 땡기보다는 걸. 그는 자기가 안에서 땡기보다는 것을nic Nicolas. 그는 과초안에서 땡기보다는 것을nic하고, 그는 산다. 그는 박물이 느껴질 것이다. 그는 이낙댄지. 스물일곱 살에 러시아에 갔는데 조그마한 박물관 겸 미술관의 어떤 그림 앞에서 갑자기 이렇게 굳어졌어요. 여기에 박하사탕이 들어온 것 같은 박하사탕이 여기서 이렇게 확 퍼지는 것 같은 그런 그 감동이 고스란히 계속돼요. 정말 그냥 그리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시작을 했어요. 저한테는 무한한 자유의 공간인 것 같아요. 평생 동안에 생각과 노력이 담겨있는 작업실을 바꾼다. 엿본다. 너무 즐거운 일이죠. 자유의 WORN